오늘 아마 개혁신당 1호 법안을 내는 모양인데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 1호 법안을 내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청년의사라는 1호 전문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의 긴 장문의 인터뷰 가운데서 핵심 내용만 보게 되면 이번 사태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 거든요. 이주영 위원이 주장한 것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응급실 에 있었고 동료들이 일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소아창소년과 의사 니까 배후진료과 의사로서 응급의료과 의 당직을 썼겠죠. 의사든 간호사든 내가 쉬고 싶어서 환자를 안 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정도는 믿어줘야 국민도 본인의 몸을 기꺼이 맡길 수 있고 의사들도 소신껏 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관료들은 이해가 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의과 교육 11년 정도를 받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환자를 보는 눈이. 물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파의 이름 시달리면서 좀 나쁜 길을 가는 의사들도 있겠죠. 의사가 많으니까. 그런 의과 교육이 환자들에게 극률함을 가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거를 관료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주영 의원이 이야기를 할 때 단박에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소송의 위험 때문에 완벽한 처치가 불가능 하면 환자를 받는 것이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 왜 이름 골라서 받냐. 환자를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까지 된 데는 문화가 너무 바뀌어버린 이도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지거나 죽을 고비에는 환자를 낫게 하는 게 의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죽거나 나빠지면 병원 탈사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관련 민사 형사 소송 판결로 너무 과합니다. 이런 상황엔 좋은 의료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다 자초한 겁니다. 자초해 가지고 민사 소송 형사 소송이 남발이 되니까 언급상황에서 형사 면책을 해 주고 형사적으로 잘못이 명백이 없다는 게 확실해지면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쳐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 작동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형사는 완전 면제하고 민사는 대법원 창에서 양형의 기준 같은 걸 명확히 정리해 가지고 현저한 과실이 없으면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필수가가 여러분들 다시 정상화 되는 건 불가능하고 그게 여러분 정상화 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정상화 해야겠다면 미국 수준으로 여러분들 의료비를 지출해 가지고 보험료를 충분히 내고 의사들이 진료할 수 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불 여력이 미국처럼 여러분 의료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 낼 수가 없으면 필수가를 여러분들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병 걸리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여러분 논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행사 책임 면제 하고 민사에서도 여러분들 대법원 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형 기준 같은 걸 엄격하게 여러분 정해서 의사들에게 상당수의 여러분들 면책 범위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두 가지 여러분 대안이 있는 겁니다. 의료 수가를 훨씬 높여가 여러분들 보험료를 의사들이 스스로 지불하게 하든지 그걸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필수가 의사가 안 가니까 그냥 병 걸리면 죽는 겁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선택을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한국 사회 같으면 대부분의 양형 기준이 아닌 것을 개선하겠지만 지금은 문제 해결 능력이 워낙 한국 사회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가 없어서 죽어 나가는 사람이 많을 거다 예상하는 겁니다. 언급실을 중심으로 한 순간에 무너진 의료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양당도 비급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이 전부가 문제인 거죠.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엄청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조경 시나 박민수 씨가 어마어마하게 책임이 큰 거죠. 진짜 거칠고 무식하고 무도한 정책을 밀어붙인 겁니다. 모든 국민들을 다 쏘길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번 사태 정리되면 책임질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직무상의 이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다 입각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식하게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월건적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지금까지 애써온 의사들의 진심에 대해 이들의 직업적인 소명 의식에 대해 모르는구나 또 그런 방식으로 일해본 적이 없었겠구나 느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이주영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단박에 이해가 됩니다. 왜 11년 정도 현재 한국의 의과 교육처럼 그렇게 사람을 돌리면 완전히 사람을 인성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거든 . 그래서 의과대학 교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직업의식이 배양되고 환자를 보는 그런 태도들이 다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박민수나 조경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그런 것을 상상을 못하니까 의과 교육이 몇 년 치료지고 의과 교육이 얼마나 고되고 그런 것을 본인이 경험해보지 도 않았고 상상조차 안 해봤습니까 . 그래서 공감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상황이 이렇게 꼬인 겁니다. 정부가 정책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전문 영역이나 직역들마다 생물체 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그 과정에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치 이 장기판의 말 하나인 것처럼 의록의 말 하나 간혹의 말 하나 이런 식으로 옮기면 끝난다는 것처럼 너무 현상을 단순화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더 커집니다. 이주영 의원이 매사를 착하게 지적 하지 않습니까 의로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정교한 거죠. . 아주 섬세하게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 가지고 시간을 두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야 될 일인 거죠. 그걸 이렇게 뭐죠 망치를 들고 그냥 부셨으니까 이번 사태 한국의 식자청들 라고 한국의 관료들의 한국의 정치 가들의 수준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정말 수준 이하고 시야가 좁고 시계가 짧고 무식하고 성급하고 무슨 말을 다 동원해야 될지 그러면서 입으로 뭡니까 나는 보수주의자고 진짜 한멸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잡한 재료 생태계를 이렇게 뭡니까 OECD 평균 몇 천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나왔으니까 그 지적인 오만함이나 천박함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수준인 겁니다 한국에 그게 한국의 수준이고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K-방산도 뜨고 반도체도 잘하고 하니까 뭐 길이길이 번성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바랍니다. 어제 방송 나가고 강을 건너가다는 걸 보고 현직 의사께서 보험 수가가 오르면 의료보험료를 올려야 될 텐데 정부가 그런 얘기는 쏙 빼고 하지 않는 것을 보니 동결했죠. 다른 숫가를 내리고 그 차액을 확보해서 보상해 주거나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이번 응급실 대란만 1회성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 없고 더 지불할 의지도 없고 의사들한테는 지불해봐야 정치도 덕실도 본인들이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지금 궁지만 피하는 손으로 그렇게 하겠죠. 젊은 의사 월급이 많다. 그런 한 1961년생 의사가 이야기를 하기에 한 분께서 전공인은 식사 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5분 이내로 먹어야 되는 경우도 퇴반입니다. 이런데 의사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이런데 부모들이 애를 쓰니까 나이든 의사 가운데서 윤 대통령 못지않게 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사협회랑 같이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사직한 전공입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니 해외 가서 대접받고 의사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외 가면 자식을 자주 못 봐서 서운할 것 같지만 요즘에 뭐가 서운하겠습니까 그냥 비디오폰으로 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사직 전공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의료 상황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차기 정부는 지금보다 더 강할 겁니다. 표가 안 되는 쪽은 배려하지 않을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의사분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표가 안 됩니다. 유감스럽게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표가 안 됩니다. 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무산대중입니다. 무산대중들은 좋겠죠. 공짜로 주는 게 많으니까. 그런 사회가 갈 겁니다. 제 이야기 세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한국의 의로 붕괴라는 문제는 이 체제는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현재의 건강보험 체제가. 그러니까 어렵게 의사공부 하신 분들은 목숨 걸고 뭡니까 엑시트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해외 가면 자식을 자주 못 봐서 그런 것은 그냥 사치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만큼 어려워질 겁니다. 악착같이 이런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노나 쓰는데 어마어마하게 심혈을 겨루겠죠. 이 나라에 가는 걸 보면 뽀얘지 않습니까 금투시부터 시작했으면 푼돈이라도 뭐죠 떠들 수 있다면 다 떠들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정치 권력을 위해서 배분할 거 아닙니까 예산의 이름으로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는 무너졌다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이 그냥 지배당해야지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 문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그냥 뭐 늘 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 젊은 사직한 전공이들은 이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생을 여기 이제 현직 의사분께서 의사 신용불향자라는 방송을 보시고 의사 수를 열리는 것은 결국 의사를 망하게 하는 지능적인 수법이네요. 왜 늘리겠습니까 왜 늘리겠습니까 전공이들이 왜 나갔겠습니까 그 똑똑한 전공이들이 여러분 그냥 왜 사표 쓰고 나갔겠습니까 전문의 가격이 폭 나가는 걸 본인이 본 거 아닙니까 의사 가격이 폭 나가는 걸 본인이 본 거죠 그래서 나간 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본인의 여러분들 미래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전공이들이 의대생들이 더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의 투자 수익률이 행편없을지는 아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대단히 합리적이거든 자기의 생계와 관련해서 본인이 뭡니까 5년 동안 전공의를 투자하는데 전공의 투자 후에 전문의의 시장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걸 본 겁니다. 그래서 투자 안 하기로 결정하고 사표 내고 나가버린 겁니다. 투자 결정 휴먼 캡탈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결정을 중단한 겁니다. 본인들 고민했을 거 아니면 2년 투자했는데 그건 매몰비용이죠. 해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저께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 분야를 잘 모르니까 방송을 해나가면서 이제 제가 각 훈련 받은 것도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현장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공부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통합하는 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부분이 보이는 거죠 의료 분야가 현재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귀한